인사 disciple 인사 드릴까요? 두, 셋, 웃을라잇! 안녕하세요. 언신대기입니다. 안녕하세요. 행복 페스티벌, 이렇게 안동의 외드로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많이 기다렸죠? 네. 저희가 안동의 두 번째 방송인가요? 데뷔하고 수고한 좋은 당분인 것 같은데 언제 와도 정말 동기롭고 그리고 또 여러분 북기업 저희 컴백하고 첫 행사거든요 어땠어요? 네! 이렇게 또 많은 안동 신민분들이 또 많이 당겨주셔서 뒤에 남은 무대를 더 멋지고 신나게 하고 있을 것 같아요 저희 뒤에 무료가 많으니까 여러분 함께 같이 즐겨주실 거죠? 네! 네! 오늘 다행히 비가 오지 않아서 저희가 신비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 곡! 그러면 다음 곡 들게 들으면서 또 멘트 시간이 있거든요? 그럼 그때 또 만나요? 다음 곡! 다음 곡 뭘까요? 반짝이야! 반짝이야! 저희 도타큐에 들려드리면 되니까 끝! 응원과 함께 하는 상황! 도타큐! 일어나! 도타큐에 들려드리면 되실 것 같아요? 어때요? 여러분 오늘 설레는 밤 되실 것 같아요? 네! 벌써 마지막 곡이라네 지금 많은 벌레들이 시야를 가리고 있어서 하지만 저희를 환영해주시는 분들이 많아요 네! 여러분들이 잘 보입니다 저희는 저희 벌써 이렇게 신나게 놀다 보니까 마지막 곡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저는 말이 있는데 저희 부기업 사과하는 거 아시죠? 네! 네! 화이트 열심히 활동 중인거 부기업 많이 듣고 많이 사랑해주세요 네! 안동까지 우주정역 부기업이 요즘 대세라고 소문이 났대요 그렇죠 수빈씨? 맞아요! 그렇죠? 수빈씨가 귀여운 표정 오늘 엔딩 했잖아요? 네! 오늘 엔딩해서 아주 너무 상큼하고 귀여웠는데 한번 재현해주세요 보여주세요 보여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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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마지막 곡 불러주세요 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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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 수빈은 짤들로 만들어지길 바라면서 네 마지막 곡을 들려드릴게요 여러분 마지막 곡은 저희가 부탁의 전에 활동했던 곡이죠 부탁의 전 아니고 부탁의 후죠 아 이거 이거 부기업전 부기업전 뭘까요? 맞춰주신 분들께는 사랑의 하트로 써드리겠습니다 으아아아아아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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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라라러브 드러내드리면서 오늘 또 안동 우정분들 만나게 되어서 너무 반가웠고요 다음에 또 기회가 된다면 또 찾아오고 싶은 안동이네요 네 네 반겨주신 안동 시민 여러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곧 더워질텐데 우주소녀 무기업 들으면서 추운 여름 보내시길 우주소녀가 바랄게요 우주소녀에서 많은 응원과 사랑 부탁드릴게요 지금까지 우주소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 저 안동 좋아해요